. . . . . . . 잘 잤어? . 잘 잤어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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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계야 조용히 해. 알았어. 알았어. 조용히 해. 자, 똥 싸고 와. 똥 싸고 와. 자, 이리켜 봐. 이리켜 봐. 이리켜 봐. 들어가자. 야, 내 나오겠다. 여기에. 이걸 막 올라와요. 야, 참. 잘 잤어. 야, 잘 잤어? 단이야, 밤에 몇 번 깨갱대던데 얘가. 너가 혼냈니? 얘 좀 봐. 얘 좀 봐. 야, 나오겠다. 나오겠어. 야, 나오겠다. 이놈아. 잠깐만. 지금 언니랑 오빠랑 오줌 싸라갔어. 좀 봐. 올 거야. 기다려. 아, 곧 나오겠다. 곧 나오겠어. 아, 좀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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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자, 이제 왔어. 왔어. 언니 왔어. 언니 왔어. 자, 우리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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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언니 들어왔다. 이제 오빠 먹으면 된다. 기다려. 언니 왔어. 자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야, 설아야. 너 물통 없었니? 이리 와봐. 아유 뭐가 고닥타고 고닥타고 하다라 아유 야 고고 안 들어오니 뭐라 하냐 야 야 이 trace 시트 이수리 핺파드 ر우스 핽파드 에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중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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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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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잘 먹네 아잘 먹네 내 복부가 몸에 좋은거니까 많이 먹어 네 많이 먹어 또 많이 먹어. 너도 이거 먹어 심하아 심하아 가빼우지마. 냄새나 또 먹다가 죽고 왜 얘들이 왜 안 먹을까? 보라 맛있어? 먹어 먹어 먹어. 아이고 무슨 쥐를 잡겠다고. 아이고 얘 좀 봐 쥐 잡겠다고.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이거나 먹지. 근데 이 두 공주들만 잘 먹네. 한 자리에 앉아서 먹어요. 밥그릇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. 잘 먹는다. 야 야. 자 다니야 정신 사나워. 쥐 좀 그만 잡아. 보라 여기 또 있잖아. 보라 이쪽에 있잖아. 보라야 여기 있잖아. 애 먹는 거 아이고. 왜 먹는 거 이렇게 뺏어 먹어. 너는 맛있냐 이게. 여기 있잖아 여기. 또 있잖아. 자 먹어. 부서지지 않게 침으로 다 졸여 놨더니. 또 헐랑 뺏어 먹네. 자 너도 먹어. 자 생선은 대가리야. 이거나 먹어. 발 좀 올리지 말고. 나 더러워 죽겠네. 진짜로. 심마가 드디어 북어맛을 먹었네. 바랬네. 뭐 좀 잘 먹었겠네. 자 자. 얼굴이 다. 자 이거나 먹으라고. 아이고. 하지마.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. 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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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려봐. 내가 앉아 있으면 안돼. 일어서야 돼. 보라가 제일 실속을 잘 챙기고 있어요. 지금 보라하고 신부가. 그렇죠. 야. 왜 얼굴에다가 바를대 인마. 다 먹는 거 보고 가야 돼요. 또. 또. 또 남으면 또. 어젯밤에. 어젯밤에. 어젯밤에 한. 세 번. 세 번. 네 번 정도의. 그. 이놈의 깽깽거리는 소리가 났는데. 음. 으음. 가장 크게 났던 건. 저 번개한테 갔다가. 한번 소리가 났구요. 으음. 어. 그리고는. 으음. 으음. 제. 저기. 보랏에 물인거 같기도 하고. 하여튼 몇 번 물렸어요. 으음. 요. 폰 제대로 났죠. 으음. 으음. 아유. 보라 잘 묵네. 으음. 잘 먹어. 보라야 맛있어. 자, 넌 먹어. 자. 왜 안먹니? 응? 시원하네. 아니야. 쥐 잡지면 안잡아도 돼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놀래라. 깜짝이야. 두개가 안잡아는다. 칼이 계속 잡는다. 근데 배고파. 뭔지 이런 게 안겨진다. 사진들은, 저넘에 신경쓰고, 좀 갈리지 않는다. 그 중에는 소고기. 소고기. 자 오늘은 어떻게 묶어둘까 신발을 신발을 이리와봐 신발 이리와봐 신발을 양당 묶어야 되고 너희 둘 이리와 들어가자 자 들어와 너희 둘은 여기 들어가고 숟가락으로 랄새를 잠가버리고 자 이렇게 둘을 여기다 놔두고요 자 얘네 먹으라고 얘네 먹으라고 이거 하나씩 줄게 자 어 그래 지금 들어가면 어떡하지 떨어진다고 아이고 아이고 막 떨어진다 그 밑에 신발 다 주워 먹고 있어 한건이 하나 떨어뜨려 주워 한건이 아이고 떨어졌다 아유 잘 먹었어 약간 좀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 아 그게 아닌가 아 참 이거 신발한테 좀 또 줘야 돼요 이놈 자식이 풀숲을 다녀서 이게 이제 뭐냐면 프로키드라고 제가 이제 찐드기 때문에 아우 신발 냄새 아우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데에서 처음이야 이게 안나오니 이게 또 가만히 써봐 가만히 써봐 가만히 써봐 이제 가서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후에 나갑니다 아프리카로 고라공주는 점점 뺀지리가 돼 가는 것 같고 많이 컸어요 자 오늘은 이제 단위만 이렇게 또 풀어 놓을 거예요 말 잘 듣는 단위만 말 안 듣는 심바 잘못 아니 잘못한 심바 또 이 설아는 왜 이렇게 지금 제가 벌을 주고 있냐면 이 녀석이 또 지붕에서 점프를 해서 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저 찻길에 가서 놀다가 심바까지도 그걸 배워가지고 같이 둘이서 그래서 제가 혼내고 있어 지금 못 나가게 그러니까 심바도 같이 묶어 놓고 얘도 같이 지금 묶어 놓고 사료통에 나올 것 같아 자 너 사료 먹어 그래서 지금 며칠간 지금 근심 중입니다 자 나 일하러 갔다 와야 돼 갈게 나도 바쁘다 오늘 또 자 벙개야 다니 천둥아 설아 안녕 너희들 잘 동생 데리고 놀아 알았지? 보라 알았지? 보라 아이고 고객님 하여기 하루들 뭘